안녕하세요. 래빗 MEP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한우세라입니다. 이제 모델링 기초 탈출 작전도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문서와 탈출 작전으로 진입하셨는데요. 모델링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모델링 데이터를 도면화하기 위해서 치수를 삽입해보고 태그도 삽입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래빗 MEP 왕초보 탈출 작전은요. 저희 모델링 기초 탈출 작전 저번화까지 해서 모두 완료를 하셨고 드디어 마지막 탈출 작전인 빔 문서와 탈출 작전입니다. 문서와 탈출 작전에서는 치수 문자 태그 삽입을 해보고 수량 산출에 대해서 배워보고 도면화까지 배워보는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치수 문자 태그 이렇게 세 가지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빔 문서와 탈출 작전 시작하시죠. 제일 먼저 저희가 치수 문자 태그 삽입 전에 설정해줘야 될 것은 프로젝트 단위예요. 써져 있는 것처럼 관리 탭에서 설정 패널에 보시면 프로젝트 단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길이, 면적, 최적, 각도 등등 이런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단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요. 치수 같은 경우에도 연구 치수와 임시 치수 이렇게 두 가지 치수 종류가 있는데 연구 치수가 뭐냐면 고정으로 항상 표시되는 치수라고 되어 있고요. 임시 치수는 형상 작성 시에 임시로 표시되는 치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래빗 오픈해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 기계 템플릿으로 템플릿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서 저희 시스템 탭 가시면 덕트 그릴 수 있었죠. 덕트나 파이프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 그리실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덕트를 하나 샘플로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덕트 그리실 때마다 덕트 위에 길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치수 보이시나요? 지금은 7700이라고 나오는 이 치수인데요. 이 치수가 바로 임시 치수예요. 이 임시 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핑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었죠. 제가 지금 77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550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5500만큼 그려지게 되고 그 나머지 그릴 부분도 이렇게 임시 치수로 나와서 저희가 그리고 싶은 치수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타이핑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나름 잘 이용을 하시면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이 임시 치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치수가 임시 치수고요. 임시 치수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클릭해도 나와요. 객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임시 치수 부분을 클릭하시면 임시 치수는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얘를 6000으로 조금 늘려줄게요. 그리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덕트의 길이가 조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임시 치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시 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임시 치수 말고 고정 치수라는 것도 있었죠. 고정 치수라는 게 뭐냐면 덕트나 파이프를 그리실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고정으로 입력해주는 치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석 탭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주석 탭에 보시면 정렬, 선형 이런 명령이 치수에 대한 명령이에요. 지금 패널 자체도 치수 패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정렬 치수 눌러보고 지금 이 덕트의 길이를 클릭, 클릭해서 고정 치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임시 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리고 나면 없어졌지만 고정 치수는 이렇게 화면에 치수가 아예 삽입이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눌러도 수정이 되진 않죠. 그러면 이 엘보의 반지름을 한번 재볼까요? 치수 재는 건 굉장히 쉽죠? 고정 치수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본 탭에 있는 치수 명령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입력한 이 치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 치수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치수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다른 스타일을 쓰고 싶은데 라는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치수 즉 고정 치수에 대해서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을 좀 아르켜 드리려고 해요. 치수를 클릭해 주시면 특성 창에 치수 스타일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치수에 대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 편집 클릭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복제를 먼저 해 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치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5mm 짜리인데 글씨체는 뭐라 할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그냥 지우고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될 것은 문자 부분이라서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문자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문자 크기는 2.5가 아니라 저는 5mm로 줄 거고요. 그 다음 문자 글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맑은 코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지정을 해 주시고 다른 거 더 지정을 하실 게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저는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그러면은 글자가 확 하고 커졌죠.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만든 5mm 치수 스타일로 지정이 됐어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형을 원래 있던 2.5mm 에어리얼 스타일로 바꿔 주시면 되시겠죠.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미 한번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유형 편집 클릭하게 되면 단순히 치수에 대한 문자 부분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수 선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치수 선이 검정색이 아니라 이런 마젠타 색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색상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 적용 버튼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치수 선이 색상이 바뀌었죠. 물론 치수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빗에서는 문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덕트 하나가 있고 덕트 위에 2000이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순환덕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건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또 위치 또한 임의의 위치에 위치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소나 카테고리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문자 삽입하는 방법 한번 지금 배워 볼게요. 자 방금 저희가 치수를 입력했던 화면인데요. 여기서 치수 말고 저희는 문자를 입력을 할 거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똑같이 주석 탭에서 문자라고 되어 있는 패널을 보면 이렇게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는 TX인데요. 문자 클릭해 주시고 문자를 삽입하기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타이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순환덕트라고 아까처럼 써볼까요? 순환덕트 다 쓰셨으면 닫기 버튼을 리본 메뉴에서 눌러주시거나 바깥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입력하고 싶은 순환덕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가 입력이 완료가 됐죠. 지금 명령이 제가 ESC 한 번밖에 안 눌러서 아예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또 쓸 수 있어요. 클릭하면 저는 여기다가는 이번에는 배기덕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닫기 그리고 ESC 버튼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시고요.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네모박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 주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글씨체나 글씨 크기, 글씨 색상 등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로 유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치수랑 개념은 똑같은데요. 문자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도 유형 편집이 나오죠. 유형 편집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복제를 클릭을 하셔서 저는 2.5가 너무 커서 그냥 2mm 정도로 만들 거고요. 글자는 맑은 고딕으로 할게요. 그리고 색상도 파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mm 맑은 고딕 파란색이라는 이름으로 유형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색상을 파란색으로 주시고 글씨 채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 주시고 문자 크기도 2mm로 바꿔 줄 거죠. 수정이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색상과 글씨 채 그리고 크기 이렇게 제가 다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꿔 주려면 문자 유형만 이렇게 바꿔 주면 클릭을 잘못했네요. 문자 유형만 이렇게 바꿔 주면 제가 원하는 문자 유형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문자 입력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저희 다음은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건데요. 태그가 뭐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덕트의 태그는 300 곱하기 3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태그인데 태그는 요소의 속성값을 표현하는 문자고요. 요소가 삭제가 되면 태그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태그는 패밀리로서 작성이 되고 동일한 카테고리에만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럼 태그 부분도 저희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태그는 Revit에서 삽입된 요소에다가 부착시킬 수 있는 항목인데요. 먼저 주석 탭으로 가시면 주석 탭에서 카테고리별 태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이 카테고리별 태그 클릭해서 일단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덕트에다가 부착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300 곱하기 300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부착이 됐는데요. ESC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 태그를 클릭해서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유형 편집 들어갔더니 유형 편집이 저희 문자나 아니면은 치수처럼 다양한 설정 값이 없어요.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죠? 지시선 화살촉 정도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태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유형을 조정해서 이 값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태그는 아예 패밀리 군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그를 선택하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 패밀리 편집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태그에 대한 글자 크기 아니면 속성 이런 것들은 모두 패밀리에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희 한번 패밀리 편집으로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패밀리 편집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크기라고 되어 있는 글자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이 크기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유형 편집을 클릭하실 수가 있죠. 레이블인데 2.5 아마 문자 크기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편집을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 특성에서 문자나 아니면 문자 크기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죠. 이것도 문자 또 저희가 치수나 문자에서 여러분들이 글꼴이나 크기 색상을 바꿨던 것처럼 이 유형 특성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 크기나 글씨체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태그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표시가 되는 속성이죠. 지금 저희는 크기에 대한 속성만 태그로 부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속성이 태그로 부착되는지 정보를 보려면 이 크기를 선택하시면 레이블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 편집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맥의 변수 이름이 크기고요. 샘플 값도 크기라고 되어 있죠. 이 맥의 변수 이름이라는 거는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지금 맥의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크기 맥의 변수가 들어와 있고 화면에 지금 이렇게 래비 패밀린 화면이 표시되는 글자도 똑같이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크기 정보 말고도 다른 속성도 좀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 맥의 변수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속성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덕트에 중간 입면도 값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입면도 시작 맥의 변수를 클릭하셔서 추가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옆으로 넘길게요. 그럼 중간 입면도 시작이라는 맥의 변수가 들어왔고요. 샘플 값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여기 레벨이라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뭐 수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입면도도 좋은데 저는 패밀리 이름이랑 시스템 유형까지 한번 같이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패밀리 이름도 한번 넣어보고요. 시스템 유형도 같이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태그가 나열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이블 매개변수에서 조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패밀리 이름이 제일 위로 갔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유형이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크기와 레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접미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구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분자는 저는 지금 전부 다 다시로 한번 넣어볼게요. 끝에는 구분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밀리 이름 시스템 유형 크기 레벨 제가 설정한 대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끌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좀 확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한 이 태그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바로 로드시켜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에 로드하시는 방법은 수정 탭에서 프로젝트에 로드라는 아이콘 있으시죠? 이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제가 어느 프로젝트에 넣을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이거 두개인데 먼저 제가 아까 작성하고 있던 프로젝트 3번 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 패밀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기존 버전과 해당 매개 변수값 덮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태그를 붙인 거에 직사각형 덕트라고 되어 있는 덕트 패밀리 이름이 나왔고요. 덕트의 시스템 유형 크기 그리고 레벨까지 태그로서 표현된 게 보이시죠? 이 태그가 너무 크다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다시 패밀리 편집으로 가셔서 유형 편집을 통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2가 2.5가 아니라 크기를 1.5로 다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색상도 검정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바꿔주시고요.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태그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태그를 다 달아주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태그를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별 태그 옆에 모든 항목 태그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 아이콘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태그가 있죠. 여기서 저희는 지금 입력된 게 덕트밖에 없으니까 덕트 태그 클릭하고 적용버튼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태그가 부착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화는 수량 생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다음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설문조사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설문조사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컨텐츠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소정의 상품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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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